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2011만 6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598만 7천 가구로 처음으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수를 넘어섰습니다. 이 같은 추세라면 9년 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 가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보다 많아질 전망입니다. 또한 2047년엔 가구주의 중위 연령이 세종시를 뺀 모든 시도에서 60세를 넘어서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다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 외에도 2047년엔 가구주 4명 중 1명이 미혼 상태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